사안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 유름여행을 아마 딸하고 같이 갔다 온 다음에 이야기를 참 잘했네요 제가 2020년도 유승을 당협위원장으로 걸었던 명절 향수막에 대해서 검도 운운했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 최 보수계와 청년정치 호소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윤석열차 조롱 그림을 옹호하는 세태가 참으로 웃깁니다 부천시장이 상을 줬던가 부천시 선거도 지방선거의 정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 때도 사과하라고 난리쳤는데 저는 절대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 사무실에 현수막대라고 협박전화하고 메시지 보낸 사람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 가지고도 그렇게 사과하라고 내부에서 난리쳤던 부류들은 절대 윤석열차 그림으로 상대에게 사과를 요구한 거나 사과를 받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우파 시민단체분들이 고발하는 등 여의도에서 해결했어야 할 일들이 모두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해결되는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선거는 왜 하고 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막대한 금액의 세비와 국고보조금은 왜 주는 건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겁니다 선거 하나 제대로 치르지 못해 가지고 공직선거마다 뭡니까 그냥 선거를 사기를 치른 후보 간에 표가 이동한 것이 완전히 드러났는데 그런 선거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당을 위해 가지고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 보조금을 왜 지불해야 되냐 한국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정말 후보 간에 이름도 사전투표 득표 수가 이동한 것이 뻔하게 드러나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해서 치료진 첫 번째 공직선거까지 이름들 그게 드러났는데 그걸 다 뭉개고 덮자니까 이게 나라냐는 말이죠 양아치들이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다 여러분들 피해가 조금이라도 있을까 봐 시시하고 세상에 선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컴퓨터로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숫자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이게 선거 결과입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뭐 하늘 아래 다 드러나는데도 다 이름들 침묵하고 그냥 덮고 가자는 쪽이지 않습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미쳐도 이만저만 미쳐죠 나라가 나라가 완전히 저는 맛이 간 게 아니고 완전히 돌아버렸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난 처절하게 느끼는 것이 모든 선택은 그것이 뭡니까 필적할 정도의 비용을 치른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아 문제 없을 거다 그냥 이번에 그냥 깔아뭉개고 가자 이렇게 하지만 한번 두고 보세요 피눈물 흘릴 겁니다 아마 내가 구랄치거나 공갈치는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진 선거를 갖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들 고함치는 세상인데 그 세상이 온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저는 그 세상은 온전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게 당대에 거스란히 다 지불하고 이렇게 넘어갈 겁니다 당대에 지불한다는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것 수준이 될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하나 못 지켜서 수백억 정도 정당 보조금을 퍼먹고 사는 세상인데 이게 온전한 세상이냐 이 이야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김소연 변호사가 뚝 부러지게 하기 때문에 저는 다루는 겁니다 다 몸을 뭐 사리고 친소관계에 따라서 말을 뭡니까 이렇게 그냥 숨기고 하니까 해방 전우사의 인식류 1960년대에 대학생들이 많이 읽었던 그런 역사책입니다 주체 사상의 이념에 갇힌 민노총과 386을 민주화하고 해방시켜야 됩니다 젊은 날에 읽었던 뭡니까 그런 사상적 세대로부터 평생 동안 벗어나지 못하니까 선거 사기를 칠 수 있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이런 주민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수많은 정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종복적이고 친북적인 정치 행태를 계속하고 발언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그게 온전한 사람입니까 서천까지 운전하고 다녀오면서 시차적응이 아직 덜 되어 그런지 매우 졸리기에 자기들만의 스무살 이념에 갇히고 그 캠퍼스 낭만에 빠져 허구적거리며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실력도 키우지 못해서 결국 자기들이 타도 대상, 척결 대상의 부정부패셜이기 때문에 이만 민노총과 386들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해방시켜주고 민주화를 시켜줄지 방안을 궁리하면 좋겠습니다 처벌하면 되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래서 윤석열 씨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은 거고 잘못하면 처벌하는 것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정치적 협상이나 타협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생각이 비뚤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반듯해야 모든 것들이 다 풀리게 되는 거죠 지금도 친북적인 발언이나 행적을 하고 친중적인 발언이나 행적을 하는 것은 도대체 역사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뭡니까 그런 종류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세계 역사라는 것을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 확장 역사로 보게 되면 현재 소련과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정권이 어떤 정권이고 이런 것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나 명확한 것을 그렇게 뭐죠 하다하다 이제는 뭡니까 선거 사기까지 쳐가지고 권력을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뭡니까 좌측으로 그냥 하이제킹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납치해서 끌고 가려고 하다가 그냥 이번에 덜통이 난 거 아닙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데 그걸 안 밝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허대만 멀쩡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까 범죄도 보통 범죄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김소연 변호사가 딱 부러지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대법관이 뭐합니까 그렇게 거짓과 위성과 사기와 이런 데 젖어가지고 그게 다 안 밝혀질 것 같습니까 오늘 바다님이 말씀을 잘하셨네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없는 돈으로 아들 유학을 보내 정착시킨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거가 오늘 앞에서 소개한 홍콩갑부 리카싱 경영학의 대부에 있던 돌아가신 피터 드러커 교수 미닝 데라피로 유명한 빅터 프랑클이 역사적 변액과 정치적 변액에 내린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